오늘의 뉴스 키워드 공물가입니다. 신송홀딩스인데요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물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도 에그플레이션 얘기를 나눴었는데 전쟁 직후에 밀은 한 21%, 보리가 33%, 일부 비료 같은 경우는 무려 40%까지 올랐습니다. 이 신송홀딩스는요. 공물 중개무역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국제 공물가격 상승에 따라서 기업적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도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죠. 네 오늘 정말 엄청난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윗고리가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흐름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오르는 이유, 공물가가 많이 올라왔고 또 이런 부분에 수혜를 얻기 위해서겠죠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공물가격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파종 시기가 지금 시즌인데 사실 아직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모르시거나 그러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당장 협의가 되더라도 과거의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활용이 안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창 지대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좀 수출 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파종 시기를 놓쳤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관련된 흐름들이 결국엔 또 수확기에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게다가 뭐 밀, 특히나 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그쪽 지역은 또 가뭄이 작년부터 굉장히 좀 크게 있어서 밀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됐고 그럼 뭐 중국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는 또 홍수가 많이 나서 밀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주요 또 이제 이런 수출국들이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부족 우려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자국민을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부담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지금 EU 쪽에서 이런 제재안을 추가적으로 내고 있는데 지금 뭐 철강이라든지 곡물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도 이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고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 무기화로 사실 좀 압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곡물 관련된 종목분들은 좀 급등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러한 기조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올해 농사가 좀 망쳤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 해까지 이러한 좀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 최근에 또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로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공급에 대한 타이틀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어떠한 국가에서 특정하게 이런 물량을 일정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처가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곡물가가 높아지거나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좀 수급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곡물 섹터에서도 사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런 곡물에 대한 우려는 결국엔 원자재들의 또 다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원자재가 또 상승하게 되면 다른 기타 원자재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곡물 쪽에 대한 관심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정상화가 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장을 계속 해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좀 수급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벤트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곡물은 조금만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정적인 수급처에서 받아올 수 있다. 이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정부소의 공사로부터 안정적인 가격의 곡물을 좀 공급받아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정부의 쌀 의무수입도 대행업을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신송홀딩스가. 오늘장 신송홀딩스도 20%대고요. 샘표도 오늘장에서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. 신송홀딩스 같은 건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요. 굉장히 좀 답보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단 말이죠. 그렇죠. 역시나 테마성인 거잖아요. 일단은 뭐 당연히 시장이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빅스텝에 대한 우려로 사실 미국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이 나왔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정 테마로 좀 쏠리는 이런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관련된 종목분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특정 섹터로 좀 쏠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사실 이제 자금에 대한 이탈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벤트가 있고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재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곡물 가격 자체가 워낙 고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